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muted 아 으 으 으 1 으 Maxim 2 2 2 2 3 5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건 뭐 제가 당회에 공부하게 살아가니까 내 때문에 이렇게 Sean 자기 보험 찾는 것 같아 미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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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반갑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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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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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걸이가 허리 벗겨 오승이 형 조심하세요 목걸이 스트레칭 이렇게 나와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? 금이 벌어? 형이 뭐죠? 그럼 그 목걸이 샀고 그렇게 해야해니? 물 한 잔 다 흠 그만해요 좀 그런 거 하지 마 아 그거 싫어 오승이 형 이렇게 말해 얘네야 얘네야 팬분들한테 인사 팬분들한테 우리 팬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좀 더 귀엽게 눈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눈 사실 어제 계현이 형한테 강민 뷰 시킨다고 한테가 찍었잖아요 영상이 날라가죠?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네? 네 네 네 네 여기 좀 가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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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현이 형이 피킹에 가려 상호패스에 가면 얼굴의 피아티쳐가 있을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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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집 불할 때 자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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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용이 바로 됐죠 네 했어요 네 투표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용 조용 팔일치 준비했습니다 투표 가겠습니다 자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그러면 강민아 베르모 요정이네 손이 다 다리 손가락으로 가려주세요 강민아 베르모 요정이네 손이 다 다리 손가락으로 가려주세요 강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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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모 요정이네 정민이 한거야 정민이가 다 나? 와 예쁘긴 같네 강민아 한참 안 빠져도 졸리잖아 박자 한 분씩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잠에서 방금 깨서 8만원 오예어 장호시 짰네 힘이 좋네 형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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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놀랬어 아니야 아니야 자자자자 미안해 형이 미안해 안녕 다음 날아오겠습니다 오케이 동대링이 제가 포함하겠어 인해 그럼 너무 옹래 즐겼었어